과자 갈 거 없니? 정신 나간 것 같아. 어떻게 할까요? 얘네들은 포도주만 먹고 사나?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. 나 이제 모드 장비 사면 안 되겠다. 앞으로 이제 나오는 거 써야겠다. 뭔가 스포였네 나름. 아 이제 끝나나? 나발이고? 임무는 끝이야. 너는 밖에서 비행선을 기다려. 나 안 잡은 놈 하나 있는데? 맥은이. 됐어. 안 잡어. 타비아를 내버려도 되는 거야. 쉬고 싶으면 죽여. 의용군에게 죽게 될 거야. 우리가 훗을 필요가 없어. 그래? 알았어. 알았어. 근데 대화가 안 끝난다 너랑? 살짝. 살짝. 레벨 100짜리가. 어? 안 죽는데요. 저기요. 에센셜 걸려 있어요. 나 그냥 안 때린 걸로 할래. 가자. 아이고. 수고 많으십니다. 잠깐만. 끝난 거야? 이 이상 안 만들었나? 안녕하세요. 이거 어디야? 야. 뭐래야 하는 거야? 안 끝난 거야? 노가리를... 어. 깜짝이야. 고래네 이거? 어. 안 움직여. 어. 아직 안 끝났네. 내용 진짜 기네? 하루 종일 잤어. 너가. 검은 책 교감. 자. 검은 책이라고? 아. 이거 하면 아까 그곳으로 가나 보다. 약간 얼떨떨해. 그냥 지구륙 징거 포션이라는 거죠? 아. 됐어. 뭐. 대화 좀 하자. 다음 임무는 뭔가? 아. 좀 쉬어도 돼. 우리 몸은 귀중하니까. 언제 게임이 끝날지 몰라서 조금 걱정된다. 아.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. 오. 또 있어. 라라노우를 확인하러 가라고? 라라노우 나왔다. 무사한 것 같은데? 야. 생선도 먹고. 별거 다 먹고 있네. 아. 왜 이렇게 졸립지? 아. 여기 다 여기 있어. 밟혀 죽으려고. 뭔데. 왜. 야. 아빠 죽은 걸림? 레벨업 좀 했냐? 안 본 사이에? 스위트 롤 먹기 싫어? 스위트 롤 먹기 싫어? 나도 인정한다. 솔직히 그거. 그 촉촉해 보이는 촉감을 보면 맛있을 것 같긴 해. 왜 저렇게 삐져 있는 거냐? 기분 나쁘게. 뭐 했는데 저렇게 삐졌어? 뭐야? 모르걸 알지? 음색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만져주다가 부셔버렸어. 병? 방문을 부셔버리면 되잖아. 얼굴 잘 고치는 사람 알고 있어. 내가 부탁할게. 그 녀석한테 가면 되겠네. 안경잡이한테. 그럼 이딴 것 때문에 나 부른 거야? 와. 잠깐만. 오르걸. 지금 고추 오라는 거야. 그래서? 아직 대화하기야. 고추 줄만한 사람 알고 있대. 고추 주는 거야. 근데 집에서도 사슬 조끼를 입고 있냐? 완전 변태네. 고추 올때까지 안 나오겠다?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? 나 간다 그래서? 얼굴도 보고 가라고? 아. 개 귀찮네. 진짜. 아. 가자. 아. 오르걸 고치는 거 가능? 예레마프에서 만들어진 거 어디서 얻은 거야? 나도 몰라. 따라와? 따라와? 오르걸은 예레마프의 잔존 유물이라. 아. 가져갈 거 없니? 강한 충격이 가해졌나 봐. 그래서 뭐 쩌라고. 오빠 고칠 거야? 말 거야? 아. 나 존는 게 많네. 바로 고칠 수 있겠어. 고친 거니? 아. 고치러 간 거구나. 그걸 그렇게 무심하게 고친 놈이 있어?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망가진 건데. 망쳐 때려 눕히네. 깜짝이야. 야. 만들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마. 얘네랑 나랑 왜 이렇게 친해진 거야? 어? 난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. 걔는 그냥 혼무치가 다 안된다. 걔는 그냥 혼무치가 다 안된다. 좋아. 고마워, 박사. 흰놈에 대해 아는 거 있어. 됐어, 그럼. 가자. 돌아왔어요. 수리했어요. 나 노드 아냐, 오크야. 미친놈인가? 다 고침. 아이고. 뭐야? 아니, 뭔데?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글씨 좀 치워봐. 나 여행 떠날 거. 아이, 아이, 아이. 나 여행 떠날 거 찾지 말아줘, 라라노어가. 미쳤네, 아주. 여기 어떻게 나온 거냐? 여기 문 다 잠가 놓고. 얘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. 나이가 어떻게 되냐, 너. 나이가 어떻게 되냐, 너. 다섯 번째 10대. 50대네. 버스를 보러 간 건가. 그쪽 방향으로 가던데. 알고 있었으면서 여기 서 있던 거야? 웃기는 놈이네. 가자. 나왔다. 물은 대체 어떻게 한 거야? 그럼 안쪽에 있던 물은. 방문은. 원래 열려있던 건가? 브란트가 힘으로 부순 건가? 브란트가 힘으로 부순 건가? 화해하고 싶어한다. 아, 방패 밀치기로 한 번 밀쳐가지고 대화하고 싶다. 일 기다려줘야 되나, 내가? 브란트는 왜 안 왔냐? 내가 좀 빨리 오긴 했지. 아, 대화 끝났나요? 아... 아마도 화났을걸? 아무도 화났났어. 걱정하고 있어. 빨리 집에 가자. 가자. 돌아왔어. 뭐해, 너? 어디... 내 건 없니? 아, 네 게 없는 거구나. 아니, 너도 앉아서 먹어? 집을 수 있어, 저거? 포크? 하긴 요리를 했는데 집을 수 있겠지. 아, 근데 오늘따라 뭔가 마이크가 좀 드슥너슥한데? 아오. 2, 3, 4, 3, 4, 3, 1, 2, 1, 2, 3, 4, 3, 4, 5, 3, 4, 5, 3, 4, 5, 4, 1, 1, 2, 2, 3, 4, 3, 4, 3, 4. 브런트 쟨 매기지마. 오르골 망가뜨렸으니까 우름풀 우름풀 뭔데? 이거 끝난건가? 진짜로? 나가라네? 주날이겠지? 피냄새가 더 강해졌어 주주풀기 위해 뭔가 해야 돼 발버둥 치면 그만큼 깊게 빠진다.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공정해야만 한다. 지격증이 사료집회 안토록 조심해야 한다. 어? 아직도 있다고? 어? 진짜 많이 만들었네? 밖에 나가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할까요? 어? 계속해? 아우 좀 그렇네. 3일 연속 했더니 다음에 하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 뿅!